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후쿠시마 앞바다, 바다가 노란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직후 인근 바다색이 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에 문의한 결과 실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지난 24일 오후 1시 13분쯤인데 해당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1시 5분께라는 겁니다. 또 암초대 위치와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바다의 색깔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장은 또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들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농도 비율 총합 수치가 1 이하로 방류로 인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국제기준이 정한 수치 아래라는 겁니다. 현재 방류적인 오염수의 핵종 관련 정보는 지난 6월 22일 공개된 바 있고 고시농도 비율 총합은 약 0.28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취수구와 상류수조, 이송펌프에서 측정된 초당 방사선 강도 CPS도 평시 수준을 기록해 방류가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후쿠시마에 파견된 우리 측 전문가들은 IAA 현지 사무소 관계자와 한 차례 회의했으며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체류기간 등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지 활동 내용은 사후보고 형식으로 설명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